다른 것도 있어요? 아니 전 집에서 이게 웬 후루룩 소리인가 했더니 제대로 된 쫄깃한 면치기를 부르는 비빔국수 등장 비빔국수 맛있겠다 새콤한 맛이 파전과 찰떡궁합을 자랑한대요 느끼함 싹 잡아준 거예요 쫄깃하게 삶아낸 면발에 아삭하고 매콤한 맛이 살아있는 얼가르 김치와 오이 고명을 올려 잘 비벼내면 새콤달콤 비빔국수 완성입니다 별다른 반찬 없이 국수만 먹어도 충분하지만 고소하고 기름진 파전과 함께 먹으면 그 맛이 배가 된다는데요 고소한 파전의 매콤 새콤한 맛을 더하니 물리지도 않고 쭉쭉 들어가는 환상의 짝꿍 진짜 맛있겠다 이게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맛이랍니다 안 매워요? 살짝 매콤하긴 한데 많이 매운 게 아니라서 이제 매운 거 조금 먹는 애들은 쉽게 먹을 수 있을 텐데요 맛있게 애들은 먹을 수 있다? 본인은 애들이에요 어른이에요 저희 이제 애들 입맛이 아니라 저 이제 15살 먹었습니다 먹었대요 아이고 다 컸어요 다 컸어